크리스찬 커플 크러쉬 조이 여래 고백 레드벨벳 멤버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며 가난한 것이 애정없는 부유함보다 훨씬 낫다. 레드벨벳 조이 여래 레드벨벳은 누구인가? 레드벨벳 컴백과 동시에 케이팝 레이더 주간차트 1위 그룹 레드벨벳이 컴백과 동시에 분립의 케이팝 레이더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레드벨벳의 퀸덤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34주차 집기기간 중 단 5일만에 3798만 뷰를 기록하며 당당히 정상에 올랐습니다.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퀸덤 뮤직비디오는 약 13시간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하며 이전 발매곡인 사이코 기록을 약 9시간 단축시켰으며 이는 데뷔 7년차에 달성한 자체 최단 천만 뷰 돌파 기록입니다. 레드벨벳은 SM 소속 5인조 걸그룹인데요. 3세대 케이팝 아이돌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 하나이자 다양한 컨셉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데뷔 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평단의 호평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SM 소속 소녀시대의 대중성과 FX의 예술성을 성공적으로 혼합한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막내라인 조이 여래 조이 크러쉬 여래 고백 조이 크러쉬와 공개 여래 후 첫 SNS 늘 고맙고 사랑해 그룹 레드벨벳의 조이가 하트 리모콘과 함께 근황을 전했습니다. 조이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트라는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으며 사진 속 조이는 크러쉬와 공개 여래 후 더욱 빛나는 미모를 자랑하고 있어 시선을 모았습니다. 조이의 게시물을 접한 팬들은 누구에게 하트를 보내는 거죠. 저도 사랑해요 등의 반응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크리스찬 커플 탄생 조이 크러쉬 여래 인정 4살 차이 커플 탄생 크러쉬 조이 덕분에 웃게 되는 날 많아져 크러쉬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가수 크러쉬가 레드벨벳 조이와 여래를 인정한 가운데 팬들에게 직접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크러쉬는 23일 팬카페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기사에 나온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며 여자친구가 된 조이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너무 밝고 긍정적인 친구라고 조이를 소개한 후 덕분에 웃게 되는 날도 많아졌고 저의 마음도 건강해졌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진중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은 최근이다. 알맞은 시기에 팬클럽 크러쉬 밤의 애칭인 슈바미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기사화가 먼저 돼버려 당황스럽다면서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쁘게 봐달라 항상 부족한 저를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벨벳 막내 조이가 궁금합니다. 조이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골든디스크 수상소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2015 멜론 뮤직 어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앨범 땡스2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회 다녔을 때 반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수 크러쉬는 누구인가? 크러쉬의 종교도 역시 기독교입니다. 자신의 EP 앨범 원더로스트의 2번 트랙 엔돌핀의 가사 중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라고 써있습니다. 가수 크러쉬와 열혜를 인정한 그룹 레드벨벳 조이가 팬들을 달래며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조이는 23일 팬 커뮤니티 리슨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누구보다 놀랬을 러비들 너무 미안하다며 팬들에게 열혜 인정 후 첫 심경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레드벨벳이 새 앨범 퀸덤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조이는 갑작스러운 열혜 소식에 놀랐을 팬들을 달랬으며 그는 미리 말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면서 오랜만에 다같이 무대에서 뱀부들도 러비들도 다들 들뜨고 신나했는데 괜스레 걱정을 안긴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어 조이는 크러쉬와의 열혜에 대해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라 이렇게 빨리 기사가 난 게 조심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저보다도 러비들이 더 놀랬을 것 같다고 거듭 팬들을 걱정했습니다. 또 조이는 지금껏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러비들이 부디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며 더 걱정 안되게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러비들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이와 크러쉬 양측 소속사는 이날 오전 손오배로 지내다 최근 호감을 가지고 만나기 시작했다며 열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크러쉬의 홈메이드 시리즈 첫 번째 싱글 잔악개랜을 통해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음악과 반려견이라는 공통부모로 가까워지며 연이로 발전했습니다. 레드벨벳 멤버들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 리더 아이린 아이린은 무종교입니다. 아이린은 1991년 3월 29일생으로 30세이며 레드벨벳의 리더, 센터, 서브 오브 콜, 메인레퍼, 리드 댄서입니다. 레드벨벳 슬기 슬기도 역시 무종교입니다. 슬기는 1994년 2월 10일생으로 27세이며 레드벨벳의 메인댄서 리드버클입니다. 레드벨벳 웬디 웬디도 역시 무종교입니다. 웬디는 1994년 2월 21일생으로 27세이며 레드벨벳의 메인버클입니다. 레드벨벳 예리 예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멤버 5명 중 3명이 무종교이고 예리와 조이가 기독교입니다. 본인이 레드벨벳 종교 1집 더 레드 땡스투에서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크리천 조이와 예리 레드벨벳의 막내즈 조이와 예리 다른 멤버들도 서로 아끼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원래 막내였던 조이가 유독 예리를 아끼는 편이라 둘이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언니들 놀려 먹을 때 긍정적이고 발랄한 귀여운 케미가 정말 좋으며 특히 예리는 집에 여동생만 3명이 있는 장인이기 때문에 언니를 갖고 싶었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조이는 정말 친언니로 생각한다며 전화번호부에 언니라고만 저장해뒀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이에게는 거의 반강여로 동생으로 저장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이 팬카페 글전문 러비들 안녕 조이에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누구보다 놀랐을 러비들 너무 미안해요 미리 말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놀랬죠. 오랜만에 다같이 무대에서 멤버들도 러비들도 다들 들뜨고 신나했는데 괜스레 걱정을 안긴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라 이렇게 빨리 기사가 난 게 조심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저보다도 러비들이 더 놀랬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요 지금껏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러비들이 부디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레 놀라기 위해서 너무 미안하고 오늘 하루 여러가지 걱정으로 신나는게 할 것 같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더 걱정 안되게 제가 더 많이 노력할게요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러비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저희와 크러쉬 커플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크리찬 두 커플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다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그분의 소원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생명을 구함은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것 세상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양식 기모델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크리찬 튜브였습니다.